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15탄입니다. 15탄도요. 지금 기본적으로 1000%는 터지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무조건 터질 수 밖에 없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주가가 3년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3년을 하락하고 바닥을 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앞으로 돈이 되는 종목을 상장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최초의 추천 분석 추천한 날 그 다음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자 1170%까지 시황 분석을 했었던 그 자료가 이 동영상에 자세히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셔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15탄 대박 주식 시리즈 15탄의 수익률이 분명히 1000% 이상 터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금융위기가 왜 터지는가 제가 정확하게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최고점을 뚫고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요날입니다. 자 요날 제가 야 이거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시황 분석을 해드렸던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이 바로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카페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에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려서 카페 회원들한테 보유종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지금서부터 멀쩡하게 매일 s&p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이런 분석글을 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내부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카페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그런 기업을 제가 꿈꾼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약속했던 사회환원금 50%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런데 아무 때나 나눠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앞으로 이제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는 제2의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주식회사 관성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회비 받은 것 플러스 제가 사회환원금을 250만원을 포함을 해서 합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대신 이걸 지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바로 이 밑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만원을 배당을 받든 200만원을 배당을 받든 천만원을 매달 배당을 받든 그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리시고 주변 지인 사람들한테 야 내가 배당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배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는가 재개서열 이리 탈환 프로젝트 저는 해외 파생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서 이것을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재개서열 이리 탈환 프로젝트 삼성전자를 앞사는 국민기업 관성이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삼성전자를 앞서서 대한민국의 시총 1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꿈의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제 의지가 바로 여기 녹여져 있구요 저희 주식회사 관성은 지금도 매달 연 6%씩 최고의 배당을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주식회사 관성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가입을 하시게 되면 훗날 엄청난 배당금을 받는 기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온호가 기업 이념 그리고 인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마지막 꿈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한원금을 250만원 50%씩 여러분들한테 사회한원금으로 배당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적장 저한테 전화연락 같은 거 하지 마시구요. 전화연락하고 무조건 식사라도 같이 하자. 술 한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하나 두 개씩 써주면 그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꺼모를 하나를 더 드려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은 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훗날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넘어서는 벌어서 제가 벌어서 다 그냥 퐁퐁 사회하는 꿈으로 나눠주는 그런 회사의 주주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박주식 시리즈 1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잠재자산이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12만원이 조금 넘어요. 한 주당 잠재자산이 12만원이다. 이 잠재자산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재자산에 대해서 세상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설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5년 전서부터 매일 동영상에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경제 이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이 12만원인 이 종목이요. 지금 8만 5천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5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5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가 2만 7천원입니다. 2만 7천원 자 2만 7천원인데 지금 2만 7천원인데 이 2만 7천원이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IMF가 오면 무조건 무조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5토막, 7토막씩 납니다. 삼성전자도 몇 토막 나는데 이 종목이라고 5토막 이상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 종가가 2만 몇 천원인데 여기에서 5토막 난다 그러면 5천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잠재자산이 12만원이 넘는데 5천원이면 금융위기가 끝나고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재정정책을 핏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은 잠재자산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6년 연속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또 시장을 또 독식하겠죠. 그러다가 보면 잠재자산은 점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자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찾아 먹어도 12만원을 치면 이게 몇백프로 수익률입니까? 자 5천원만 잡아도요 5천원에 천프로면 5만원입니다. 2천프로면 10만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아직 안 쳤거든요. 창사 이래로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되면 분명히 잠재자산을 넘어가기만 해도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최하 2천5백에서 3천프로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제조건은 삼성전자도 몇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갈이 통뼈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씩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2만 몇천원에서 반 토막밖에 안 나겠는가 무조건 터지게 돼 있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단 한 주라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뭐 다음주 월요일 주가가 떨어지면 한 주당 한 2만 한 6천원 7천원 2만 한 5천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10%만 떨어져도 그냥 2만 5천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만 여러분들 딱 사세요. 한 주만 딱 사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터져서 5천원 이하로만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확신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 종목이 5천원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로 떨어지네 정말로 떨어져서 제 2008년대 서브프라임 사태 때 골랐던 이 엄청난 수익률처럼 내가 이런 대박 종목이 이렇게 나한테 행운이 올 수 있구나 자 이 수익 근거자료 보십시오 자 505탄 1100% 304탄 자 295탄 1017% 자 이런 종목이 이때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단 한 주라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주만 사세요 어차피 금융 몇 토막 날 건데 뭐하러 많이 사 그래서 단 한 종목이라도 사놓고 앉아서 매일 얼만큼 오늘은 얼마가 떨어졌나 오늘은 얼마가 떨어졌나 여러분들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일 정한수 떠놓고 비세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정한수 떠놓고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제발 오늘은 5%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15%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한가 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사를 지내시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그렇게 5천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냥 2500%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생기시잖아요 야 이 종목에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 종목에다가 내가 몰빵 터트려야 되겠다 인생 좆도 뭐 있어 뭐 여러분들 흔한 말로 쌍소리 좀 섞어서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예 맞습니다 인생 한방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요 인생 한방입니다 그런데 뭘 알고 있어야 한방을 터뜨리든지 말든지 지랄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욕을 좀 섞어서 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금융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인덕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인덕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에 돈은 못 벌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저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맨 위에 이 전체 글 보기를 보면은요 이 공지창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이거든요 이거 20년 전에 전국에 SBS 전국 CF 전국 방송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광고가 나온 건데 이게 50%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CF예요 이게 20년 전에 제가 약속했었던 겁니다 제가 30대에 앞으로 돈을 벌면 내가 돈은 버는 수익금에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이게 SBS 전국 CF 광고물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걸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살아온 지나온 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그거를 역으로 뒤집어 엎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호황기가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의 한 2만 한 6, 7천원 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천가가 5천원 저기 뭐야 5백만원 짜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2천 5백 프로 자 5천원까지만 떨어진다 라고 하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천 프로 이상 많게는 3천 프로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2천만원으로 지금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2천만원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자 2천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사회한원금 천만원 합 3천만원 매달 25일날 여러분들이 사회한원금 포함해가지고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